먼저 16위부터 발표합니다. 16위부터? 갑자기 15시 이러는 거 아니야? 글로벌 누적 득표수 16위는. 박수 쳐야 되나? 15위인데. 너무 잔인하다. 누적 득표수 16위는. 팀. 5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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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어? 이거 박수를. 15위? 15위. 팀 4시입니다. 14위는요. 팀. 9시입니다. 팀. 9시입니다. 아... 밑에는 좀 바뀌었네. 점수 차이가 어느 날 없나 보다. 그러니까 13위. 13위. 어제도 13위. 13위는. 팀 1시입니다. 12위는요. 팀 15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부를 것 같아. 슬슬 부를 것 같아. 이제는 우리 나올 것 같아. 아, 제발. 아, 진짜. 피 말리겠다. 11위. 팀 21시입니다. 팀 21시입니다. 팀 21시입니다. 아이고. 팀 21시입니다. 피크타임 1차 합탈식 글로벌 누적 투표수 순위. 8위와 9위. 단 두 팀만이 이제 결과가 남아 있는데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. 커트라인이. 8위부터가 붙는 거죠. 8위부터가 붙여. 아직 호명되지 않은 팀 2시와 팀 14시. 8위 발표하겠습니다. 8위는. 팀 2시입니다. 2시입니다.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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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.